앤아톨리아 양치기견 앤아톨리아 지역에 존재해 왔으며 주로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가디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한 개로 가혹한 기후와 야생포식자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능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외모와 특성 앤아톨리아 양치기견은 근육질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대형견종입니다. 두꺼운 견모질, 귀가 내려가 있고 꼬리는 털로 둘러싸여 있으며 매달려 있습니다. 모색은 크림, 빨강, 환갈색 및 줄무늬 등이 포함됩니다. 위엄있는 자세와 웅장한 외모가 독특한 특징입니다. 성격과 행동 앤아톨리아 양치기견은 충실하고 용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축과 가족을 보호하는 강한 의무감에 주도되어 행동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사고자로 종종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이고 친근할 수 있지만 적절한 사회화와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가축보호 및 가디언 역할 앤아톨리아 양치기견의 주요 목적은 가축보호와 가디언으로 활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본능적으로 취합니다. 그들의 경비능력과 예리한 통찰력은 농장과 목장에서 핵심적인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운동과 훈련 이 견종은 활동적이며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훈련은 일관성과 긍정적인 강화를 결합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비베기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과 관리 앤아톨리아 양치기견은 일반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지만 큰 크기로 인해 적절한 영양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모질은 계절에 따라 변함으로 적절한 그루밍이 필요합니다. 전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중요합니다. 결론 앤아톨리아 양치기견은 위험있는 외모와 용감한 성품을 지니며 역사적 유산을 가진 가디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훈련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장과 목장에서 가축 보호와 같은 과제에 이상적인 동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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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